성경동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동화 세상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눈을 크게 뜨고 두귀를 쫑긋 세우세요 자 그럼 한번 우리 볼까요? 와 정말 맛있다 또리야 할머니들이 과자는 꼭 남겨야 돼 엄마가 챙겨놓은 것은 먹으면 안 돼 하나만 먹어야지 엄마가 모르실 거야 그럼 알 수가 없지 과자가 다 어디로 갔지? 내가 더 먹었단 말이야? 큰일 났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또리야 어딨니? 엄마 왔어 네 엄마가 또리 주려고 맛있는 거 사왔는데 나와보렴 아니요 엄마 저 공부해야 돼요 아휴 갑자기 왜 공부야?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아이차 싫다니까요 내가 할머니 사탕까지 먹은 걸 알면 분명히 많이 혼날 거야 아 싫어 싫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잘 보셨나요? 엄마 말을 듣지 한 또리는 엄마 보기가 무서웠나 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깨웠답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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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 아담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비했단다 무엇이 보이니? 해가 보여요 그리고 나무들도 보이고요 또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새도 있고요 그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단다 아니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그럼 그러면 제 거예요? 그럼 아담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을 불렀답니다 아담아 네 하나님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냥 쉬고 있어요 아니 쉬다니 너에게 준 선물인데 아니 네가 와서 이름을 지어줘야지 제가 이름을 지으라고요? 그럼 왜 제가 이름을 지어요? 네 거니까 제 거니까요 그럼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담은 들러나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코에 뿔이 있네 콧불? 콧불 써 그래 그래 목이 길구나 기 기린 기린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답니다 그런데 아담은 밤에 돌아와 매우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워 심심해 그래 아담에게 친구를 줘야 되겠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을 지은 후에 아담에게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아담아 네 눈 떠 네 하나님 자 이곳을 봐라 하나님 그곳에는 하와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예요 너는 아담이야 둘이는 서로 사랑이 됐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담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서 난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것을 기억한 아담은 하와에게 말했었답니다 하와 하와 네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건 하나님 거야 먹으면 안 돼 알았어요 아담이 일하러 간 사이에 하와는 그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게 보였어요 맛있겠다 너무너무 색깔도 예뻐 그때 그 마음을 안 사단은 뱀으로 변하여 하와이를 유혹했답니다 하와야 하와야 응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뭐라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아니 내가 하나님같이 똑같이 될 수 있냐고 그럼 그럼 정말이야 정말이야 하와는 그 스나까를 똑따로는 먹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답니다 드세요 아니 이거 뭐야 그냥 드세요 아니 이거 하나님 먹지 말랬던 그거 나도 먹었는데 왜 당신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세요 알았어 아담은 그 스나까를 헉 먹는 수가 하나님의 눈 속에 들 것 같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동산 정화에는 실가는 내 것이니 먹나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이러다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하와 네 도망가자고 어디를 내 손을 잡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손으로 따먹은 거야 어디로 가냐고요 내 손을 잡아 아담은 하와 손을 잡고 골짜기로 골짜기로 내려왔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어두워요 이곳으로 와 하나님 없는 곳 없는 곳이야 빨리 더 깊숙이 더 깊숙이 무서워요 아니야 이곳에 와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무서워졌어 아담 하나야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았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것이 제가 제가 두려워가지고 내게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느냐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알게 하느냐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몰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하나님 이 여자가 하나님 만드신 여자가 무엇이 아니 너의 잘못을 남에게 미룬 꽃까지 보여주는구나 하와야 너는 뱀이 무엇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했답니다 죄를 지은 너희들과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구나 어서 나가거라 아버님 하나님 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당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인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멀리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천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답니다 자 어때요? 재밌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함께 떠나요 예 예 예 예 예